용접 작업이 긴양에도 더운데 이 불볕들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네 천천히 물 마셔라면서 야 너네 집에 물땡크 설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트랜스레이터 어디갔어? 물 땅크를 설치하는데 여기 얘기 좀 해봐 지금 물땡크 설치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 땅크가 설치된 후에 아따 워터 땅크를 어떻게 변할 것 같아? 너는 정리하자, 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너는 정리하자, 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그럼 나랑 정리하자, 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어디야? 뭐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스탑! 스탑! 오킹!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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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너 요즘 오락실 가나? 나이젤이지? 나이젤 너 요즘 인터넷 카페에 가서 숲 나이젤 응... 요즘 안해 엘레인 엘레인 엘레인? 엘레인 엘레인 아사카 아사카 아니 지금 아사카 엘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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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는 엘레인 아 computer 설치 行 엘레인 엘레인 이게 그냥 어 이런 공터가 있었어 아 그런데 요기가 엘레인의 집이야 어 안녕 누구야 어 아농방 안젤로 누구야 안젤로가 누구야 요 스탠트 어 아유 참 안타깝다 어 그런데 여기는 학생이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인사를 하네 엘 뭐라 그랬지 어 어 엘레인 이름이 뭐라 그랬지 엘레인? 엘레인 여기 여기가 너네 집이야 가족을 소개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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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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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6명 12살 초등학교 6학년 엘레인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네 아빠 유 copper 내일 Damas 집 오보컴 다른 사람의 치킨은 치킨을 구입하네 그치? 집 좀 볼 수 있어? 인사이드? 오빠는 몇 살이야? 형이 몇 살이야? 형이 몇 살이야? 형이 몇 살이야? 형이 몇 살이야? 15살 학교 다녀? 학교 다녀? 학교 다녀? 학교 다녀? 학교 다녀? 응 그럼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이랑 엘레인 이렇게 사는구나 아이고 그럼 여기에 레일러티브는 어디 있어? 레일러티브 45살 12살 넌 달라만 네 형이랑 엘레인 네 넌 아니 아니 넌 응 아사원 뭐 봐? 아 부용 네 치킨 치킨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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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픈해 봐 부가스 점검 한번 해 봅시다 부가스 얼마나 있나 오 부가스 그래도 좀 사다 놨네 그래도 부가스 좀 사다 놨어 아 여기분 으아 이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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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리핀 그곳 아 아 어 응 리바옹 네, 리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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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남자도 리바옹? 네. 그는 리바옹의 2번 바탈리온. 이 마운틴이. 마운틴이. 막탄댁의 고향 사람을 만났네. 그러면은 저, 막탄댁 고향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그런데 아빠 월급이 너무 적다. 아빠 월급이 너무 적어. 그래요. 엘레인. 엘레인이라고 그랬지. 얘가 저기 저. 어플리컨트.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얘가 저기 저. 뭐야 일리터리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오케이. 그러면 아저씨가 미션을 줄게. 2 weeks 줬다 그랬지. 네, 2 weeks. 그럼 지금 오늘 며칠이야? 17? 어, 17. next week. 그러면, within 2 weeks, you cannot memorize multiplication. 그러면, I'll not visit any more at his house. So, kanan 2 weeks, 나은 기아탈기 뭐 랑가. 그래, dapat, 막아, memorize multiplication. 그래, 사방안. 그래, you can do it. You can memorize multiplication. You can pass. You can pass. You can pass. 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예, 아저씨가 너 만났으니까는. 자, 고병칠님이 주시는 뜰이 따오죠. 전달해 드려. 아,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 그거 가지고, you buy school supply, 어, and then your clothes, it's okay. anyway, 뭐, book has no problem. But, you, will vibrate your, promise, next time I'll not visit you, LA.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으로 줘. 엘레인으로 줘. precisaitated oftentimes. premissa. contracts? 약간 그걸 주고 손 봐밀다가 가едь Winama né? limitsה? 네, 그 다ois Calledoy. 오, 엘레인으로 줘. oke? ¿ 개발하세 third? 어,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고, 이 existing, 명의 정iar, 오늘 만난 엘레인? 엘레인? 엘레인 하우스에서 바로 건너편에 피비를. 무슨 하우스? 제 아버지입니다. 아, 제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테이크 오프 휴스구나. 오케라. 아, 예, 예. 테이크 오프 휴스. 네, 선생님. 아... 피비 하우스입니다. 이거 피비꺼나, 이거? 네, 선생님. 네, 네. 피비. 오... 그 다음에... 오, 세탁기도 있네. 론드리 머신. 오... 피비. 마야마니아. 네. 자, 들어가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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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누가 자는 거에요? 후오슬리. 나중에 피비와 아버지와 함께. 나중에 피비와 함께. 나중에 피비와 함께. 아... 아, 여기 테이블도 있네. 오, 여기 좋았어요. 이거. 맞아, 이렇게 해 놔야 돼. 이렇게 해 놔야 돼. 이렇게 해 놔야 돼. 이렇게 해 놔야 파리가 안 들어와, 이거. 이거 아주 굿이야, 이거. 잘 해 놨네. 오, 피비. 열심히 공부하는가 보다. 자, 피비. 타임? Só. 자, 피비. 뭔 타임? 네, 시간이. 20분. 30분. 20분. 똑바로 안 갈킬꺼야, 똑바로 안 갈킬꺼야. 네, 20분. 똑바로 안 갈킬꺼야. 10분. 20분. 진짜 서서. 나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삽니다. 자, 피비가 피비네 집이.. 아.. 아니.. 됐다 됐다 CR은 어디있어? CR? 아, 여기가 주방이네요. 여기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네. 주방이.. 사실은.. 이건 새해, 새해, 피비 세이빙 마니로 샀다고 합니다. 론더리 머신, 피비 세이빙 마니. 아, 이거 남의 집 CR.. 물은 들어오는가? 워터는? 워터, 워터 팜스, 워터 팜스. 아, 딜리버리 해야돼, 캐리. 아, 캐리 해야되는구만. 펌핑 해갖고. 야, 인마! 뭐하고 있어? 이렇게 사네요. 그러면 이건 whose house? My mother and father, sir. 아, your father and mother. but.. they already go to the province. 아, province. Anyway, mother and father's house. so they stay here. 어, 달라만 키드? 피비랑 얘랑? 응? 응? 피비동생입니다, 피비동생. 네. 어, 그렇게 좁지 않네요, 그냥. 바닥이 좀 깔끔하면 좋겠는데, 이게. 바닥이 이제 이래 돼 있어서. 얘는 또 누구예요, 얘는? 피비 카신. 피비 카신. 오오! 귀여운데? 그러면, 유엔 에일리? 엘레인, sir. 엘레인? 아농 릴레이션. 아농 릴레이션. 아농 릴레이션. 아농 릴레이션. 아농 릴레이션. 서드 그레이드. 거의 뭐, 아니네. 서드 그레이드면. 내 father and my father, sir. is... 헬라피. 아농. 아농. 그러니까, 먼 친척벌은 되는데, 에, 뭐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네요. 어. 피비 파다가 안 옹더라 어? 컨스트럭션 워퀴즈. 컨스트럭션 워커. 어. 그런데 컨스트럭션 워커라고 그런데도 보는게, 애들을 깔끔하게 키우네요. 엄마가 깔끔한가 보다. 메이비. 여기는 노 일렉트릭? 나이트 타임 날라 아 그래서 팬이 안 돌아가고 있구나 어쩐지 전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팬이 안들어가네 아 어디 아 그러니까 유 해브 노 온 일렉트릭 아 요집이에요 요집 아 이게 제네러 사우스 커넥 아 이게 제네러 사우스 커넥 그러면 요렇게 기양하면 되는데 왜 왜 이처나 달라고 아니 거의 올무스 세임 루프인데 아이 노 그런데 여기서 기양 뭐 거의 세임 루프 아니야 아 예 예 예 왜 요기서 기양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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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는 있지만 야 아주 메코에서 단지 저기 거시기 하는 모양이군요. 아우 그래서 더운데 펜이 안 돌아가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전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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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서 다녀왔다. 잘 붙여 Engineering,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her recite the multiplication from 2 to 9. Okay, start. 2 x 7 equals 63. 9 x 8 equals 72. 9 x 9 equals 81. Okay, so now I'll be asking you randomly, okay? 7 x 6. 7 x 6. 42. Very good. How about 8 x 6? 48. Very good. How about 9 x 7? 63. Very good. How about 6 x 9? 54. Very good. 4 x 9? 36. Very good. 3 x 8? 24. Very good. 8 x 7? 56. Very good. 9 x 9? 81. Very good. 7 x 7? 49. Very good. Good job, Samantha. Say bye-bye. Bye-bye. I'm wrong. ius. Not bad. 8 x 10 x 9 x 9. 8 x 9. Yeah, come on. 9 x 7. Mmm. 감사합니다.